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 암기 전문강사 김동련입니다. 저는 고1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단어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패턴에 대한 설명. 하나는 형태론, 단어의 철자의 힌트를 얻는 것과 하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힌트를 얻는 두 가지의 패턴의 단어 암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갑니다. 여기 있는 단어 세 개를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보시면 잘 봐. 이 영어 단어는 유서네지아라고 해서 안락사예요. 안락사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이걸 내가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리 어벤져스 영어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악당 있죠? 악당. 악당인데 가장 센 놈의 이름은 뭐예요? 타노스예요. 타노스. 타노스. 그럼 한번 여기가 봐요. 시작. 어떤 게 있냐면 죽음의 신이 있어요. 타나토스. 얘가 죽음의 신이야. 타나토스가. 타나토스가. 그래서 얘를 따온 거죠. 타노스가. 타노스. 원래는 타노스예요. 근데 타노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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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즐거운 죽음이라고 해요. 이유는 이제 굿. 우 하면 굿.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 하시지? 안락사라는 영어라고 해요. 안락사. 그러면은 사실 어렵죠. 이건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선생님이야. 영화를 보면서 어 타노스. 타나토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려워요. 근데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 얘가 자궁이에요. 자궁. 그럼 딱 보자마자 워먼이라는 영어 단어가 보이죠? 워먼. 그렇죠? 워먼. 그러면 자궁이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얘가 여자예요. 그럼 거꾸로 여자에서 나온 단어가 자궁. 또 이렇게도 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철자를 이용해서 힌트를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자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함기 방식이에요. 단어를 확장시키. 철자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럼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자 필수표를 들은 친구들은 이제 뭐 끊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접두어 접미어 끊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영어로 뭐냐면 어머네이트라는 영어 단어인데 얘가 오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오멘. 바뀐 거예요. 사운드 변형법칙 I-A-E-Y 얘가 영어로 뭐냐면 불길한 징후야. 그럼 이런 불길한 징후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혐오하다. 난 이 불길한 징후 너무 싫어. 혐오하다. 혐오하다. 그럼 접도어는 반대나 강조를 이끄니까 얘는 강조고 얘는 동사형. 난 불길한 징후 너무 싫어. 뜻이 뭐가 돼? 시작. 혐오하다. 혐오하다. 그럼 봐라. 자 이 단어는 어벤져스라는 영어 단어의 파노스 타나토스 그런 걸 조금 철자를 이용한 거죠. 워만 여자 자궁 그러면 선생님 이 단어도 어려워요. 이 단어도 중앙형 단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페더머넌이란 영어 단어가 있었어. 페노머넌. 페노머넌. 집중.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오멘. 불길한 징후죠. 얘가 증상이잖아. 증상. 현상. 같은 단어죠. 증상, 현상. 불길한 징후. 그럼 나 이런 불길한 증상과 현상이 너무 싫어. 어버먼네이트 뭐가 돼? 혐오하다. 자 이런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철자에서 뭘? 힌트를 얻는 거죠. 단어를 암기하는 거에 대해.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이제 의미론이라고 그래요. 의미론. 의미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페더리란 영어 단어가 공고음이 생각하다. 근데 왜 공고음이 생각하다냐?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내 남자친구는 무게감이 있대. 아 내 남자친구는 좀 무게감이 있어. 그럼 듬직하죠. 가볍지 않잖아. 그러면 생각이 깊어, 안 깊어?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내 남친구 듬직해. 무게감이 있어. 아 생각이 깊어. 일맥상통하죠. 다시 한번. 내 남자친구 듬직해. 무게감이 있어. 그러면 되게 심사숙고하고 사려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폰더리란 영어 단어 보시면 사실은 얘 어원이 파운드예요. 파운드. 파운드가 뭐야? 무게의 단위죠. 그래서 O하고 U가 같은 사운드 얘를 뺀 거죠. 제가 필수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강의해요.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때 꼭 어원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그 단어마다 최적화된 방식에서 발음, 리듬, 어원, 연상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약간 얼토당토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한 단어를 암기시키잖아요. 아실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원래 어원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얘가 뭐다? 시작. 곰곰이 생각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게라는 영어 단어가 웨이트죠. 웨이트. 무게가 웨이트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또 무슨 뜻이 있어? 의역하면 시작. 심사숙고하다의 뜻이 있어. 야, 무게감이 있어. 심사숙고해. 좀 애가 무게감이 있어. 존재감이 있어. 가볍지 않아? 심사숙고하다. 무게감이 있어. 심사숙고하다. 자, 내 남친구는 어떤 남자친구야? 락. 바위 같은 남자친구야. 바. 오가 2로 바뀌었죠. 그럼 바위 같다라고 하는 건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무거운 거죠. 그렇죠? 바위 같은 남자니까. 얘도 심사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러니까 야, 무게감이 있어. 라는 건 뭐야? 시작. 생각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폰덜, 웨이, 그 다음에 래컨 이라는 영어 단어가. 됐습니까? 또 온이 왜 들어갑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계속의 단어라고 해서 두에론도 역시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다. 두에론. 곰곰이 생각하다. 자, 집중.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고 우리 고1 학생들은 단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연관성을 찾는 거야. 연관성. 근데 그 연관성이 첫 번째는 뭐라고? 철자 연관성. 철자 연관성. 그래야지 단어가 더 기억이 나요. 연습을 하셔야 돼. 철자 연관성. 두 번째는 뭐냐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의미 연관성이에요. 의미 연관성.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의미 연관성이라는 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제 필수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필수편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철자 연관성과 의미 연관성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단어를 암기할 때 어떠한 원칙적인 걸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철자 연관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시작. 의미 연관성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단어와 비슷한 철자가 뭐였지? 아, 이거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뭐였는데 그 철자 속에는 같은 의미가 있을 때가 많아요. 다시 한 번. 무게감이 있다라는 건 뭐야? 아, 무게감이 있어. 아, 좀 사려 깊어. 심사숙고하다. 무게감 있는 남자.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집중. 자, 단어 한 번 외워볼게요. 유선에이지야. 뜻이 뭐라고? 시작. 타나토스. 타노스. 뭐라고 한다? 시작. 죽음. 죽음을 좋게 보는 거야. 뭐라고 한다? 시작. 안락상. 자, 여자는 뭐라고요? 시작. 자궁이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거. 그 다음에 오멘 영어로 불길한 징후. 페노먼은. 뜻이 뭐가 돼? 시작. 증상. 징후, 증상. 그래서, 어, 난 불길한 징상, 징후 너무 싫어. 뜻이 어바머네이트. 뜻이 뭐가 돼? 혐오하다. 옆으로 갑니다. 폰더. 파운드가 무게단이야. 아, 좀 무게가 있어. 뜻이 뭐야? 심사숙고하다. 그 다음에 무게, 웨임, 심사숙고하다. 그 다음에 락, 바이, 무거워, 레컨. 뜻이 뭐가 돼? 시작. 심사숙고하다. 그래서 의미연관성과 그 다음에 철자연관성을 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습관을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의미연관성, 철자연관성. 연습하시면 돼요. 필수편이 부과됩니다. 연습하시면 돼요.